어떤 남자가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첫날 짐정리가 끝나기도 전에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수복이 쌓여진 짐꾸러미에서 겨우 초와 성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똑 문을 누가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소년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순간 이 남자의 머릿속에 이사 온 첫날부터 양초를 빌리러 오니 이거 한번 허락하면 앞으로 계속 무언가 빌리러 올 것 같다 귀찮을 것 같다 그래서 없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이사 오셨는데 첫날부터 정전이 돼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초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초 두 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초를 받아들면서 그 어린아이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상막해지고 삶이 각박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마음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로해한다든가 의심한다든가 감사하며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마음들이 다치니까 더 삶이 상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 지금 1년도 넘게 힘들고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관리들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또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또 그런 마음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도 즐겁게 베풀고 사람들이 베푼는 호의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잘 가지면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딪히는 곳에서 또 서로 사랑이 오고 가는 곳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 잘 관리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당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고 개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탄생을 시키셨습니다 관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까지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절연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신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능력을 하시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천지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1장 1장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면에서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보면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다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또 구원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도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을 베푸셨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건에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도 있고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에도 증거가 되어 있고 우리들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잘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구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것은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신앙인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그 맛에 그 힘에 멋진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65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경험한 것이죠 죄사 속죄죄사를 드리러 와서 용서를 받고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말씀해 보시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성전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를 받았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만 생각해도 만족하고 성전 쪽을 바라보아도 만족하고 성전에 있는 모습만 보아도 만족한 것이죠 왜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 나아가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감격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의미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임제하시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일정기간 사용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하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용도 폐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보다는 예배의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베풀어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아주 최선의 예배의 목적이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만 받으시려고 예배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온 많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숨결과 손길을 경험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예배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입니다 준비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요 실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끝나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숨결과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준비 잘 하고 오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준비해 갖고 와 감사하는 마음 준비해 갖고 와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 준비해 갖고 와야 하나님의 임신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말씀들을 쭉쭉 슬퍼니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을 툭 건드려 가지고 누구하고 말다툼 한 번 해버리고 감정 한 번 상해버리면 예배 완전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몸 준비도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몇 시간을 자야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그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가서 졸지 않으려면 몇 시간을 확보하고 자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토요일 저녁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주무셔야 되는 것입니다 몸 준비하지 않고 왔는데 쏟아지는 잠 때문에 헤딩만 하다가 가면 그 예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 몸 준비, 마음 준비만 잘해도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숨결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사회 선지자의 말과 같이 마당들만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숨결과 손길을 경험했으면 돌아갈 때의 발걸음과 마음은 전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달려나가야 되는데요 예배 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왔던 발걸음 그대로 왔던 마음 그대로 돌아가면 한 주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된 예배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앉아서는 한순간 한순간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대단하신데 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오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지 한 주간의 그 어려운 세대, 유용 많은 세대, 공격 많은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여러분 그 한 자리, 한 자리, 한 시간, 한 시간이 매일 나아야 되는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준비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은 자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고백입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건넝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진정하시다 섭리하신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능력으로 만드시고 똑같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생사 화보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인생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만들고 지키고 이끌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우리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또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진이라 아멘 이곳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봐라 다 심어 놨지 않냐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손길과 숨결을 만약에 느낄 수 없다면 관심이 없거나 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포란포기, 나무 안구로, 헐은 하늘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장관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기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 때문에 감격하고 탄성을 지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사랑을 발견하고 탄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놀라고 감탄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한 고백입니다 1절에서 4절 예배의 자리에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삶의 자리에서 9절에서 13절은 일상에서 성경의 시대가 그때가 목축과 농경 시대를 거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농사를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어 있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뒷부분에 가시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물을 대여 조금 아래 가시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10절에 물을 넉넉히 대사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땅과 물을 아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땅을 예비하시고 땅을 돌보시고 물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땅에 있어야 씨앗을 심고 또 물이 잘 공급돼야지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땅도 물도 씨도 곡식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날씨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서 수학을 거두며 즐겁게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을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목축을 하는 데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목축을 했습니다 바로의 양무리들을 다 돌보고 그랬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걷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목축도 했겠지만 농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농사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음껏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토양이나 날씨나 그런 기술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결국 그들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관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정착 생활을 이어나간 것이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에 대한 기술과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얻어서 농사를 짓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농사의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바알의 제사 가운데는 성적으로 음란한 짓거리를 해야 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기술들은 다 정착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는데 바알 신앙까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바알에게 제사드리지 않으면 이 풍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요구까지 받으면서 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농사에 관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안전장치를 하나 해놓은 것입니다 보험을 하나 드러놓은 것입니다 바알이 풍년을 해주는 신이냐 하나님이 풍년을 해주는 신이냐의 갈등 속에서 둘 다 다 섬기면 나에게 손해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혼합종교의 큰 문제이고 양다리 신앙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득이 된다면 나는 양쪽에다 손을 버리고 있겠다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양다리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또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는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팽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10편 65편은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1년을 아주 풍족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린다 이런 고백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남을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들은 성경에 이들은 농업이라는 생계를 통해서 그런 갈등도 있고 또 결단도 있고 또 배역도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곳입니다 내 생업의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일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온 모든 이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고백이 없으면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익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멍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생업의 자리고 나는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기서 나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이 기본 원칙들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양다리 걸치기 쉽습니다 이 유혹 많고 공격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이 사회가 어두워져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 정말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이 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 불법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미움과 살인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윤이 좀 적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열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곳이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무료하더라도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사명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도 않고 이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하거나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정직하게 이익을 얻는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주 철저히 의지하신다면 참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지정된 자리에서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은 구별된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손길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65편의 시인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자연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손결과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간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생업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자리에서 연약한 지체들은 병상에서 또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땀 흘려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과 손결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널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확실히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과 손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손결과 손길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쇠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절대로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하실 것 다 준비해 놓으셔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신앙 안에 바로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손결과 손길을 경험하는 행복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손결과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태rus 이러고 싶습니다 insight 주님의 이름 속에 감사합니다 Ž